안녕하세요. 프라입니다. 안녕하세요. 대만의 소문 사이선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다이원입니다. 저번에 한국어 금지 1탄을 했는데 반응이 너무 좋아서 오늘은 2탄을 할 건데요. 저번이랑 다르게 저는 우리 서로 모국어만 할 수 있습니다. 저는 태국어만 쓸 거고 저는 중국어만 쓰는 거고 이 타이머가 끝나면 한국어 금지 시작하겠습니다. 겁나 할 수 있겠어? 우리는 소통할 수 있어. 많이 많이 말해놔야 된다. 한국어 금지에 대한 여기osa 카페 아브라 plus 아니야? 됐습니다. 이제 뭐. 고맙습니다. 할 수 있도록 할까요? 이 중국어로만 듣고 잘 들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네. 네. libre의 주문을 철학생에 해야지 이 모든 분들을 가진 것 같은 것들 다른 분들을 알게 될 거에요 저희가 의미가 가진 것들 사진을 찾은 것들 여러분은 만약에 구매하지 못할 것들 아, 우리 아저씨가 없어서 우리는 아저씨가 없다고 이런 외교가 없다고 우리는 많은 사람을 울려야 뭐라고? 근데 이제는 ที่ 17. Hinderto нет Cathara โอโหห pr ร้านอยู่ที่ชั้น 17 นะฮะทุก คน วิวสวย มาก เลย อือ นี่คือ แบบ วิว ดีมาก นะฮะ ทุก คน และ ก็คือ สูงมาก OMG ตก ลงไป ตาย สง ไม่ สวย แม่น เนื่อง 너무 뜨거워 감사합니다 너무 뜨거워 너무 뜨거워 저는 갑자기 인스타그램을 좋아하는 맥주에서 아멘 왜요? 왜요? 무슨 뜻이야?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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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게 왜요? 왜요? 서편은 그냥 비서울은 아닌데? ㅋㅋㅋㅋㅋㅋㅋㅋㅋ like 한아 . . . . . . . . 1,2,3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나는 그 앵 소개해달라는 거구나 야 이거 봐 얘네네 천득한 줄 알았다 티브오에 속질이 너무 안녕하세요 전 주연이에요 오랜만이에요 벗나서 거의 한 에퀴브 렸나 거기는 안 타이완? 몇 시었냐고? 아하, 타이완 아, 타이완을 먹어봤냐고? 타이완 안 먹어서 오늘 처음 굉장히 기다렸어 타이완 이거 루카여 많아 마 러피우는 랄이 많아 이 크닷 마 전 랄이 끊어져 그래서 이소? 타이완을 먹어봤냐고 wonderful 이번에도 이소는 랜edge 농장에arle 랜지 널 어서 빨리 이렇게 전체 정확하게 표현을 하는 미니아 위니아 왜 그런지? 위니아 오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 방엇 정말 barnacles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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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Привет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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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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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